이번 상은 투자의 가능성을 아낌없이 보여준 선수에게 드리는 아낌없이 주는 상입니다. 특별히 이 상은요. 노력해서 투자한 그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상금까지 제작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탁이 형 자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낌없이 주는 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돼. 얼굴이 너무 밝으셨는데. 올타임 레이전드 박용태. 올타임 레이전드 박용태. 누르고 제목에. 문호 형? 대타자를 우뚝 섬에 아낌없는 가능성을 보여준 김문호 선수입니다. 이거 제목네. 김문호. 대타자 시절로 돌아온 오늘의 김문호입니다. 6경기 연속 원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원 타격의 김문호. 믿을 수 없는 타격감 김문호의 타격원이 되고자 합니다. 트로피 그리고 1,000달러를 직접 계좌로 넣어주겠습니다. 야, 뭘 먹고 싶다, 널 하나. 너 왜 이렇게 싶다. 당황감 나온다, 당황감. 야, 그거 걸어. 내일 족구하게 해. 정택이 형 술 마시는데? 아, 조금 기괴했는데 오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네, 일단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스트 커플 부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필승조 역할을 한 커플에게 드리는 꿀이 소리상 후보 커플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야, 몇 번 들어가는 거야? 자, 신재형 2등. 야, 많아요. 저희도 있고요. 트로피 씨와 김선문 감독님도 후보에 있네요. 아, 욕심쟁이. 웃음을 내는 하늘 같아서. 아아아아.. ㅎ ificarؤية 자, 설명하겠습니다. 예능상의 사실상 대상입니다. 김성근 전군호. 김성근 전군호. 선희 여권입니다. 맞아, 이게 맞아. 뭐 이렇게 나오냐? 아니잖아. 대상 받았어. 자, 우선 영원한 결속. 마이띠와 개띠의 영원한 결속. 김성근 감독님과 정무서도 소상수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소상수감. 소상수감이요. 코리소리가 뭐야? 베스트 커플상. 커플상. 저랑 감독님 커플. 두 분이 다 제일 잘 어울린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달에 하지 말자. 내가 너무 많이니까 안 쉬었다. 자, 정글로 선수가 한 마디 해주시죠. 다시 한 번 더 감독님과 야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습 나갈 때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감독님과 좋은 궁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이 그라운드에 못 들어가면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조용히 좀 계세요. 감독님께서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텐데 꼭 이 트로피 저희 어머니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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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